하겠습니다. 보이스리플 갤러리로 보이스리플 갤러리로 DC 인사이드 갤러리 보이스리플 오늘따라 도렛나로 개간지나네 머리 좀 잘라야 되긴 하는데 보이스리플 보이스리플 오케이 으흠흠흠 오케이 보이스리플 갤러리 가입 아이디 어우 나 이거 유독닉으로 글 썼으면 X될 뻔했다 IP 대조해가지고 어 PC방은 원래 계속했었는데 왜저래? 오늘도 9시까지 알바하다 왔는데 IP 유출되면은 이제 앞자리만 가지고 억덕 굴릴까봐 어 음 텐션 빡 올려서 한번 가봅시다 아 이거 저기 저작권이지? 저작권 올린다고 그랬지 이거? 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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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부 다 나왔던거야 내가 오버하는게 아니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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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ㄷ ㄷㄷ ㅇㄷ ㄷㄷ ㄷㄷ 방제도 바꿀게 어깨 흐흐흐흐흐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벌써 2개 올라왔네? 자 오프닝 찍고 보러 갑시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코트룩 결화를 또 이렇게 오랜만에 해보게 됐는데요 자 총 상금 100만원 문상을 걸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긴만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코트룩 결화 시작합니다 가자 자 메뉴에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응이응님 알림 한번 보내고 갈까? 오케이 알림 한번 싹 아니 왜 벌써 웃어? 이거는 그냥 기본 표정이고 내가 웃을 때 그냥 빵 터지면 돼 자지러지게 웃으면 돼 이렇게 웃으면 돼 자지러지게 알겠지?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참여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모스코바 대학생이 되면 아 짜증난다 진짜 야 이제 1배를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시작부터 1배가 나와버리면 어? 진짜 아니라고 봐 이제 그만 좀 하자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그만들 해라 이제 부탁할게 진짜로 다음 이응이 형님 박명수 아프리카 합방 후기? 왜 이게 박명수 씨야? 이해하기가 힘드네 자 다음 볼게요 재미가 없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내가 음악을 시작하게 됐어 우리 엄마가 성악천공이었거든 We are like 다음 볼게요 재미가 없습니다 다음 인생이 만만해님 재미없어 다음 다음 변건배 각건배와 변이봉을 섞었다고? 진짜 기대 안 된다 이 웃기면 내가 100만원 줄게 바로 줄게 살려줘 어우 재미없어 병신 다음 볼터치 다음 잠시만 여기가 오해입니다 자 다음 이응이 형님 음 자기 PR을 좀 하자면 내 아가리아나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얘들아 산천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서 꽃길만 걸으면 돼 얘들아 다음 개인기님 코 코트로? 알았어 코 코 코 코 코 코 코 코 코 계속 하고 있어 재미없어 어딨어 잠시만요 자 뭐야 이거 꺼져 꺼지라고 오빠 사랑이요 오빠 사랑이요 다음 ㅇㅇ 내 앞에 지나가는데 눈사람 있으면 존나 짓밟아 버리고 싶어 씨발 내 앞길 막지마라 걔같은 엘사새끼야 안웃겨 다음 ㅇㅇ님 낙태펀치 보지박살 다음 모스보호님 아 이게 뭐야 하다보태 삼행시라도 준비를 해라 아 정말 다음 다음 아프리카 좀 봐볼까 아프리카 이게 뭐야 재미없어 다음 네 볼게요 오늘 애들이 좀 저기네 미친놈님 미친놈님 다음 윤태윤태윤태윤태윤태윤태 괜히 좀 기분이 야릇해진단 말이야 자 다음 네 어 한번 더 윤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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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그 X같은 안경 좀 바꾸면 안 돼 네 하하하하 씨벌련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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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당할거같아 정신당할거같아 다음 다음 아 다음 헤헿 나도 너처럼 살 찌고 싶어 헤헿 헤헿 아 존나 억울하들어 좀 이런 상황거 거지같은 상황거 하지말고 좀 웃긴걸 해봐 뭘해야 웃길지 생각을 하라고 뭐야 이게 다음 저거 나 아니야 다음 국민 여러분 경제가 아이씨 다음 오빠 사진출려 야 이거 좀 선 넘네 어 아 뭘 일단 들어 이걸 왜 들어 너 117 111 조심해라 다음 지금은 소리가 안 날 거예요 지금은 뭐 소리가 다음 자 새로고침 한번 갈게요 자 얘들아 정신들 좀 차리자 야 윤태훈 똑똑이 들어 야 윤태훈 네가 감히 나를 먹어? 네가 감히 나를 먹어? 아 진짜 다음 너 남의 거 링크 했네 보니까 그치 원본 링크라고 뜬 애들은 이거 남의 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와가지고 써먹는 거잖아 이거 에바야 어 안줘 다음 닉네임이 오버로드네 잘한다 일생일대의 너의 개인기 오버로드 응원해 앞으로 그걸로도 대학교 가서도 MT 때 꼭 해 여자애들 앞에서 이 지랄해 알았지? 신입생 OT 때도 꼭 그거 해라 그럼 넌 인싸 될 수 있어 알았지? 어 다음 귀여워 우리 태훈이 다음 변건배 또 하냐? 코트 아 진짜 다음 자 새로고침 한번 할게요 변건배 다음 자 이응이응님 장범준님 코트 또 케이잼미님 내 거 나온다 네 이응이응님 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와 저탱이 보소 다음 네 다음 그 중복으로 한 애들은 내가 이제부터 IP 써놓을 테니까 너네들은 아예 안 들을게 어 이거 자꾸 흐름을 니네가 이렇게 끊어놓는 듯한 그런 역할을 한다 보니까 너네 때문에 알겠지? 코트 배달았을 때 이거 11633이라 나 이제부터 차단할 거야 자 다음 룸빵에서 지명 룸빵에서 지명하는 코트 와 와 섹스하게 생겼다 그랬는데 자 1, 7, 5, 2, 3 다음 고조하지 마 야 이런거 하지마 하이코트형 이런거 하지말라니까 재미더럽게 없어 짜증나라 그래 알겠지 하지마 분명히 얘기했다 경고한다 하지마라 웃기지도 않고 재미더럽게 없어 다음 뭐야 이거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들려 아 씨발 또 일배 개새끼 자 다음 코트 전쟁 옹호 아 또 내가 뭔 발언한거를 또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이러다가 한번 포탄소리 크게 탁 나면서 예? 벽 딱 무너지면서 컴퓨터하고 있는데 옆에 벽 싹 무너지면서 진짜 전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전 개인적으로 전쟁을 옹호하는 약발방 약발방 알지 헛소리하는 컨텐츠 어 약발방이야 약발방 어어 약발방이야 전쟁 안났으면 좋겠어 아잇 저 하지마 다음 119196님 볼게요 음 자 새로고침 한번 하구요 119196 다음으로 자 오케이 알바생보고 입맛 다시는 코트 잠깐만 근데 나는 오늘 좀 이상한게 왜 자꾸 나를 가지고 그래? 어? 나 아니면 못 느껴? 다른걸로 해봐 성대모사도 있고 뭐 삼행시도 있고 여러가지 있잖아 근데 오늘 자꾸 무슨 룸빵가는 코트 뭐 어? 야 왜 그래? 오늘 진짜 나한테 알바생보고 입맛 다시 아 진짜 씨발 아주 좋네요 알바생이 참 꼴리게 생겼어요 야 씨발 좀 하자 아 내 뭐 야 뭐 무슨 니네 뭐 조작 아니야? 이거 뭐 딥베이크야 뭐야 아 이거 이상해 아 뭔 소리야 진짜 미친 새끼들아 하지 말라고 이거 뭐 하는 건데 어? 아 저 아 이거 아 모르겠어 나도 내가 무슨 발언했는지 과거에 근데 이런거를 이제 정황상 방금 태연 순임약 발방에 나온 거 세임 아니 봐봐봐봐 아니 앞 뒤 잘라놓고 그것만 가지고 딱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진짜 하지 말라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고 사람들이 자 파도파도 계단 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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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적 없어 다음 앉았다구요 아니 안 갔어요 안 갔다구요 아니 저 룸빵 안 갔다구요 여러분 저 코트에 해요 룸빵 안 가요 야 라이프야 야 룸빵 간 거 기록 지워 어 500 정도 하고 지워 어 진짜 사회생활도 안 해본 새끼야 야 500을 주고 그걸 지우라고 그걸 지우라고 에라이 새끼야 500이면 임마 룸빵 자 자 자 다음 갈게요 자 이상하게 오늘 무슨 해명 콘텐츠야 뭐야 이거 어 갈게요 자 코트가 163cm만 아 내가 코트가 163cm만 골라 만난 이유 예 저 163이요 6 6 아야 진짜 아니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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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야 오해 아니 아니 이거 오해야 아 진짜 미쳤나 애들 아 아 진짜 오해야 이거 알지 내 마음 알 거라고 믿어요 이게 짜집기 한 거야 짜집기 음 163cm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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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영상 따로 준비해놓고 저 키 163cm 할 때 재생 버튼 눌러가지고 내가 뭐 섹스 할 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인정 인정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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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극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형님 진짜 별말을 사질러 놓으셨네요 키키키키키 그만해라 어? 그만해 알았으니까 시발자끼야 다음 오빠 오늘은 뭐 먹으러 갈까 하나만 골라주면 안 돼? 야 이 시발 년아 야 이 나음 당한 년아 오빠랑 몇 년아 자자자 저기 이거 어 몇 년석이었는데 그거 몰라 이 시빨 년아 여자한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음 코만숙 눈사람의 퇴근길 사건 여자한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눈사람을 차로 이렇게 치워버렸다고? 재미없다 다음 그 랄프야 새로고침해서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님 사진 나오는 거 좀 지워라 어? 네 어 음 다음 갈게요 하이 오늘도 외쳐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싸움 사스케 가게 보신 노치즈 나 생간 나루토 아마 테라스 지도리 아 아 이 새끼야 너 내가 2만원 줄 테니까 다시는 오지마 다른 거에 이제 알았어 이제 딱 여기까지가 딱 좋아 여기서 더하면 이제 선을 넘어서 어 네가 그동안 해왔던 업적들이 무너질 거야 알겠지? 어 재밌었어 음 다음 끝까지 들을 것 테스트 병신 아휴 재미없어 다음 근자감 오지눈 코트 아휴 시발 내가 아무리 아프리카 안 하고 있다고 해도 그렇지 시발 거기 내가 지금 들어가면 철고도 머리를 좋아하려 이 새끼 아휴 자 이거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다음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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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뭐야 다음 솔직히 견디기 버거킹하면 죽여버린다 버거킹 야 이거 8년 전에 나왔던 거거든 와 다음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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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안녕하세요 의약갤러리 여러분 어 어 이거 저 일배 하지 마세요 문 문 아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 성대모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얘들아 이거 어떻게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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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녕하세요 이욱 이욱 문재인입니다. 저희 양념 공돌이 루리에프가 클리안 유저들이 어땠는지요? 허허허 앞으로 대한민국을 빨아먹고 꿋꿋하게 귀를 막으면서 정치를 할 것입니다. 똑같으시죠? 백화십시오 고맙고요. 장군님의 세상 즉하 동일을 꿈꾸면서 주최 109 9월 9일 문재인 뭐 모르겠어요. 지금 저의 정치 성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왜 웃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코트를 웃게라기 때문에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다음 마녀? 엄마 왜 그래 얘? 야 잠깐만 너 왜 그래? 실성했니? 이 새끼 핸드폰 잡고 이거 콘텐츠 참여한다고 핸드폰 잡고 골방에서 야! 이거 하는 거 생각하니까 상당히 좀 공포스럽네. 이거 좀 광기인데 이거 진짜 광기인데 이거 다음 코어트님 어떻게 공정방송의 오전 정보 프로그램에서 네 전지 대통령의 얼굴을 희황한 저런 사진은 다음 정혁아 김구라라 그랬나 쉽네 쉽사 야 일단 하나도 안 똑같아 근데 준비한 게 가상하다 어 그래 이경영과 김구라의 대화 너 이거야? 나 이거야 야 너 좋다 이거 젊은 친구가 이사가고만 배웠구만 그래 미쳤는데 미쳤어 미쳤어 아 존나 하나도 안 똑같아 아니 뭘 준비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야 이게 너무 어설프잖아 어? 아 진짜 다음 코어트 휴방공지를 본 잼민이 주자 귀엽다 키키 코드 썸네일 까맣게 만들어버릴 거야 이거 귀척하지 말라 그래 지금 재미없다고 이제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 얼마 선을 넘지마 어? 선을 넘지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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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김재선이 이만 니들 알기로 우습게 알아 싸움도 해구 언쟁도 해구 난 그렇게 재밌어 자녀가 자복금을 찾는다고 나한테 좀 해봐 진짜 병신같아 진짜 병신같아 어 다음 꽈뚜룹 성대모사 안녕하세요 꽈뚜룹입니다 재능이 1도 없는 새끼들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찐따면 그냥 이거 참여 안 하면 안 되냐 얘들아 어? 다음 다음 윤태훈 출렁이는 뱃살에서 미친듯이 같이 출렁이고 싶다 이런 건 계속해 줘 이런 건 계속해 줘 알았지? 어 자 다음 출렁출렁님부터 보도록 할게요 엄청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줬는데요 미친놈들이 절반 이상이구요 예 자 다음 볼게요 여러분 캬 예 감사합니다 제가 딱 1배야 1배야 1배 다음 코트 오빠 눈사람 너무 이쁘다 코트 오빠 눈사람 너무 이쁘다 그치 뒤질래 뒤질래 시발년아 이 나암당한 년아 내 앞개 막으면 부셔버려 시발년아 아 존나 웃겼어 아니 아 이 새끼 웃기다 나 이거 급발전하는게 정말 웃기네 형 그다노만 나오면 그냥 키키키키키키가 아니 이 새끼 웃기다 야 너 저기 너 저 3만원 줄게 음 잘했어 근데 이제 이런 걸로 그만해 어 자 다음 2% 부족한 어 왜 재미없어 나 웃긴데 이게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건 코트를 웃겨라지 뭐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이상해 여러분들도 문재인 대통령님 성대면서 허허허 이거 하니까 여러분들 되게 자지라지시던데 이거 뭐 여러분들이 웃음 코드랑 저의 웃음 코드랑 좀 다르던데 예 다음 그건 웃기다 안 웃긴데요 다음 2% 부족한 코트 황정민 배우 성대모사 안녕하세요 황정민입니다 어우 재미없어 안녕하세요 희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시작됐다 물량공세 물량공세 시작됐다 이 개새끼 그냥 이름만 바꿔가지고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이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딘입니다 안녕하세요 철구입니다 이 지랄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받아갔던 걸로 왔는데 너 이번에 안 준다 나는 이렇게 웃기는 거 싫어 임팩트 있게 웃겨봐 다음 엠브로 엠브로 안녕하세요 엠브로입니다 자 참가원 38번님 야 도태훈 머리 밀어라 재미없고요 안녕하세요 코드 다음 자 다음 눈사람 3행시 눈 눈사람가 사 사랑에 빠졌다 람 날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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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씨발 재미없어 개새끼 아우 재미없다 자 다음 볼게요 예약하기 랄프야 룸빵 예약해놔 아니야 다음 저하니존버 절하대 대창곡 너무너무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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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너무너무 자 다음 이영희 형님 아 이영희 형님 릉 릉 릉 이영희 형님 야 윤태훈 왜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 뭔가 여자팬들이랑 사이버 러브를 하는거 같네 아주 좋네요 흠 다음 철수 철구 남순 복귀 전화통화 아 젓같네 씨발 아 씨끼 왜 전화하고 여보세요 야 야 철구야 너 복귀 온 줄 아냐 아 니가 그걸 왜 모른다 세경 아이씨 팬심에 불어온거지 아이씨 다음주에 큰거 옵니다 예? 또 음주? 아니 씨발 다음주에 큰거 온다고요 씨발 알았어 에이 끊어 세경 다음주 응 플레이 찍을때까지 안갑니다 아우 재미없어 다음 엔지님 엔지님 어린 철수와 영희가 아빠할 따라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목욕탕에서 철수가 영희한테 똥침을 하는거에요 그러자 영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거기 아니야 하면 죽여버린다 진짜 어? 씨발 그거면 죽여버려 똥구멍 아닌데 네 진짜 거의 최불암 시리즈네 이 새끼 이거 유머집 들고다니나보다 이 새끼는 피리 인싸일놈이야 다음 안좋아 좋지 않아 좋은적 없어 하지마 다음 오파님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파이팅 트럼프 뭐 명예의 백인이요? 어? 병신 지랄하고 있네 다음 어이 도태훈이 키 키 181cm에 181kg BDA 프로필 베리네 같이 생겼네 다음 다음 목포 주민들 상동 주민들 다 모여가지고 막 응원하고 막 나오면서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막 나오면서 여자들 가슴 슬쩍 만지고 고맙궁 세상도 잘했다고 말할거야 고맙궁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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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미친 진짜 광기 아니야 이거? 진짜 광기인데 이거? 미친놈 노래는 잘았는데 다음 솔직히 견디기 보자 미친놈 미친놈들 천지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기네 이런 건 안 준다 웃겨라 순수 웃음을 달라고 순수 웃음 순수하게 부드술사 푸드색소시라고요? 개소리 짖거리지 마세요 당신이 온갖 더러운 음식으로 얻은 입의 즐거움이 쾌락이 분명히 언젠가 당신의 목을 옥죄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혐오를 비추고 극혐하는 악플러들이 스스로를 파먹으며 죽어가는 당신을 보며 미소를 짓겠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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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엄청 많이 피곤하네 다음 야 기분 안 좋다고 기분이 안 좋아 응? 일배 그만해라 이 개새끼들아 다음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 해볼까요? 음 목 상태가 안 좋았어 다음에 봐요 빠윙 이거지 2주 후에 봐요 빠윙 야 너 너무 웃겨서 3만원 줄게 어 웃겼어 센스 있었어 아 나 이런걸 원했어 어 다음 마 니 이쁘나 저 좀 이뻐요 그러면 니네 조치페라 윤태훈식 연애 윤태훈식 연애 자 다음 어망구 님 사람 자체가 악하며 이중성 덩어리 거짓말쟁이 위선자입니다 당신은 꼴보기 싫은 공지 댓글은 다 치우시나요? 자 그만하세요 예 그렇다고 고소 취하 안 해드립니다 저는 끝까지 갈 생각이에요 이 소스 모르시는 분들은 어제 오프닝 방송 보시면 되고요 다음 어 아들아 심부름 좀 해라 네 엄마 뭐 사와요? 오이 두 개만 사다 줘 오이소박이 해먹게 아니 오이소박이었더니 오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어디에서 말 대답이야 빨리 사와 두 개 네 잠시 후 우후 우후 아 씨X 더러워 개새끼가 자 다음 자 아들아 심부름 야 랄프야 네?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님 사진 이거 잠깐 지우라는데 왜 새로고침을 하세요 형 새로고침? 네 있잖아 방금 간 거예요 제가 삭제한 그거를 보세요 형 있잖아 삭제를 하면 저보다 빨라요 이 사람이 저는 두 가지를 아니 새로고침 했다니까 저는 두 가지를 있잖아 있잖아 2대1에 2대1에 아니 이거 어 내가 삭제해버렸어 어디까지였니? 네 있잖아 여기 있잖아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아이씨 심부름? 아들아 심부름 좀 해라 님부터 갈게요 자 카광님 안녕하세요 카광입니다 재미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재미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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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재미없어요 아 진짜 안 비슷해 야 대가에도 너가 잘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니 이상하다 신속의 프로젝트인데 이거 다음 죄송합니다 윤태윤 출렁출렁이 윤태윤 출렁거리는 뱃살 속에서 같이 죽 다음 10년 후 대한민국 본 법정을 피고 비영신에게 눈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안 돼 안 바꿔줘 돌아가 자 다음 7%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아씨 다음 다음 고장났어요 고쳐줘요 닉네임 코트 주지야 고장났어요 고쳐줘요 고쳐줘요 어 만원 드릴게요 다음 안녕 다음 다정한 코트 도라지 키스는 뭐야 이거 뭐야 뭔 뭔 소스야 존나 웃길 것 같은데 다정한 부부가 뭐야 설마 그거 할머니 그거야 할머니랑 젊은 아저씨랑 이렇게 막 나이 몇십살 그거지 진짜로 도라지 키스래 어우 말을 아껴야겠다 다음 코트 영어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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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6이 영어로 뭐예요 6 어 6은 영어로 6 병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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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명박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요 안녕하세요 소인지라고 합니다 문지윤이라고 하고요 요 오늘 코트씨 처음 뵙는데 다가서 와요 비영심 노래하는 코트씨 씨앗도 가격 책정 다시 부탁드립니다 뭐래 이 시발 어만구 뒤진 년이 어만구 도돌이표 같은 새끼 하지마세요 에이 그러세요 제가 언제 그렇게 패드립을 일삼았나요 방송에서 어만구 뒤졌단 그런 얘기는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어 자 다음 예 7% 못해 그만 다음 코트님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 형 팬이구요 코트 형이랑 언제 한번 만나서 우쭈프라 빤적 있어요 뭐야 미친놈아 다음 지정은 ous 좀 더 힘드러 그냥 다음 코정제 제 항문에 박힌 딜도가 6개입니다 그 중 돌기가 있는 것은 두 개지요 다음 가수지망생님 어 랄프야 그 냉장고에 치킨요밥 있지? 가져와 오늘 항자하는 날 오늘 야무지게 할 거니까 가져와 미친 새끼 다음 이응이응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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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다음 다음 5초만 넣을게요 다음 다음 오늘의 첫 번째 손님이다 야 나우 머리도 없는데 미정이네 왜와 이리 와봐 왁스 차일찍게 발라줄게 잘하네 근데 뭐 이렇게 뭐 크게 근데 이거 랄프야 얘 우리엄마 좀 어떻게 좀 해라 우리엄마랑 SG도 없는 2대1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엄마 이 새끼 좀 어떻게 좀 해 얘 미치겠다 얘 지금 보면 500개나 넘습니다 이거 이 또라이 새끼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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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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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이 남당한 새끼야 다음 다음 약간 코튼은 남자가 방란해 본 느낌? 마치 이국주 같은 느낌? 다음 코튼의 박원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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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다음 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와 저탱이 보수 아이씨 다음 안녕하세요 미근대회입니다 저는 그 벼지니아 군사학교를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네이비스위를 되기 위해서 너무 안 비슷하다 일단 이근대회님은 락스위부터 나와야지 다음 오빠 유튜브 내려줘 오빠 유튜브 내려줘 다음 내 힘이 필요해 보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또다른다 다음 안녕하십니까 락스위로 이근대회입니다 아이씨 211 220 진짜 다음 코순이는 트젠이다 코트로 이행시한거야? 어 아니야 내 앞길을 막길을 막길을 막지마 이 씨발 남당한 년아 다음 어 그래 누나 우리 아버지 미국 가셨어 바보야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검정 지무신이래 마지막에 지코형이랑 똑같았어 응 다음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안 될 거 뭐 있노? 지금 바로 갑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 국정원입니다. 최대한 빨리 오십시오. 국정원 어디? 녹음실입니다. 그, 저기, 거기에 왜 있습니까? 그, 흠, 다시 된 제가 MC 무현입니다. 하하하, 거짓말 안... 정말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다. 여자가... 아니, 진짭니다. 어쨌든 빨리 오십시오. 야, 대신에 하나밖에 시키지 않으면 서비스 없습니다. 가고 나서 또 하나도 시키지 마세요. 1.28님부터... 자, 갑니다. 자, 다음분 모셔볼게요. 하나도 안 귀여워요. 여러분들. 예? 1배는 죄악입니다. 윤태훈식 연애 3. 오, 오빠. 오빠 생일인데... 생일 선물 준비 못 했어. 야, 이 남당한 연아. 야, 이 엄한 거 드신 연아. 야, 이런 성역 부산물 같은 새끼야. 미쳤냐? 아, 돌아버리... 이번 건 좀... 응... 코트 초딩 때... 코트 초딩 때... 아, 씨발... 존나 짱나네... 안 되겠다... 야, 코트야... 코트야... 어? 왜? 이리로 와봐... 어? 헤헤헤헤헤헤헤... 이 씨발년아... 왜 나한테 그래... 어? 나한테 왜 그래... 2만원 드릴게요. 예, 다음... 다음... 저들은 잘생겼다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다음... 삭제했어요. 새로우침을 좀 하세요. 다음... 다음... 저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새겨 남겨주었던 우리 집 강원은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만나다 계란으로 바이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탕 치는데 눈치면 살아라이기. 80년대 시위하다 감옥간 우리 어머니... 흔들어라이기... 흔들어라이기...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아... 나 좀... 배신감 느껴지네. 오... 막 연설 장면을 이렇게... 되게 가슴... 웅장하게 듣고 있었는데... 흔들어라이... 에휴... 일배충 새끼들... 흠... 요즘 메리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응이 형님... 오늘 밤 봐라... 다음... 아... 좀 그만 좀 해라. 다음... 안녕하십니까... 더 행복한 너라면... 모나 내 사랑도... 이응도... 나 혼자 남았지... 왈께... 제 제자입니다. 제 제자... 다음... BBS... 부활은... 부활은... 예수만... 하시는 것인데... 다음... 디디디디디디... 보지클리 음경...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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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들어... 나야... 아름이야... 이런 씨바... 정말... 이런 씨바... 그만하라니까... 이 씨끼들이... 너야... 헤헤... 헤헤... 다음... 누나들 막... 가슴 만지고... 도망가고 막... 그래... 어휴... 이 자식... 왜 이런 일... 자 다음... 디디디디... 아... 2년 좀 그만 나오게... 1.228... 개... 야... 다음나 갔냐나... 안... 다음... 야... 너네 아빠 몇 살이야? 우리 아빠 50살이야... 우리 아빠? 준석이... 다음... 다음... 다음나 갔냐나... 감사합니다... 아씨... 누군가 처먹고... 코트 먹을 때 놔둬야 하는 이유... 누군가 처먹거든... 그만먹게 하려 들지마라... 강가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곧 그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을... 다음... 야 랄프야... 네? 그 마우스 휠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그리고 애들 차단하는 방법 몰라? 왜 이리로 차단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건 제가 차단한다고... 형한테는 뭐해? 그러니? 네... 다음... 아... 아... 다음... 네... 그 들어오면은... 왠... 피부 허연 사내가... 후드티 쓰고... 강동원 닮은 사내가... 약간 이렇게 좀... 개슴치레하게 눈을 뜨고 있을 거예요... 김치랑... 한복... 중국 거에요... 다음... 다음... 아... 다음... 아... 야 너 몇 살이니? 어... 저 이제... 스물 한 살이요... 야... 야무지다... 내가 오늘 기분 좋게 해줄게... 다음... 다음... 훌륭... 아... 최대한은... 섹시하라... 감독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 몇 신이나 남았어요? 순서기... 뭐... 아들... 윤태훈... 아들... 이따 저녁에 먹게... 저거... 김치찌개 좀 하게... 돼지고기 좀 사와봐... 없으면 너... 앞다리에 더 자르던가... 응... 아들... 컴퓨터 그만하고... 아들... 아이... 컴퓨터 끈다? 아이... 꺼버려야겠어... 응... 해보자는 건가... 지금 카메라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날아 놓으면 말싸움 해보려고... 아니... 엄마가 힘들어서 촬영 중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 왜 편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안해... 또 안해... 아유... 아유... 다음... 있겠습니까? 안될까? 뭐 있노? 웬일이었어요? 네? 다음... 여러분이... 대통령이 계시면...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거든요... 네... 코트 형 뭐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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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빙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얘들 오늘 진짜... 그... 좀... 저기야 많긴 하네요... 일배들이 많은데... 제가 좀 잘 쳐내고... 좀... 예...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일배들이 환장을 하네요... 아주... 자... 다음... 어이구... 쟤... 랄프야... 싱싱카날에 가지 못봤냐? 잘... 모르겠는데... 형님... 피콜로 유림 빠는 소리 말고... 너도 기분 좋아지고 싶냐? 씨... 다음... 아... 아... 이런... 이... 씨발람이... 돌았나... 이 개새끼... 야동 틀지 말라 그랬지... 어... 아... 아... 어... 조심해라... 어? 어? 어... 야! 이 새끼 1.228... IP 3개... 너 기억해... 내가... 아... 야... 다음... 모지털 새끼... 어... 야! 이 새끼야! 미친 새끼야! 누구야? 당신이야? 당신이 박광우야? 이건... 씨발 새끼가... 아! eletsCloud 지코... 그 날에 진실이네... ㅋㅋ 다음 예 안녕하십니까 락큐 다음 태현이 형 저쪽 테이블 어때요? 어 야 좋다 저기 내가 갔다 올게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아 싫어요 뭐 이 씨발 나음 당한 새끼야 이 시봉방 새끼야 이 도두리패같은 개새기야 이 어맙무 뒤진 새끼야 꺼져 이 개새기야 야 그만해라 이제 어? 다음 이름 비행신 코토파는 어떤 동물을 좋아하자? 사자? 사자지? 두더지? 두더 보지? 개미알기? 오지알기? 아야야 이 새끼 미쳤네 아니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이 순간 내기 의심했네 미친놈인가 해서 알부님 다음 다음 비읍짜끼 야 태훈아 기분도 안좋은데 어디가서 빠구리나 존나 야야 이 새끼들 진짜 눈에 미쳤냐 아니 어디하라니 얘들아 하지마 하지마 얘들아 너네 왜그래 미친년 아니야 이거 11840 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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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됩니다 아이 시발 일벨새끼들 그만하라고 뭐 적당히 해야될거 아니야 몇번째야 지금 다음 야이 시발 다음 다음 무쌰하트는 전술체계입니다 야 다음 돼지뚱돼지 씹돼지 흑돼지 백돼지 걸어다니는 스팸 숨쉬는 런처 미트 집안 낀 맥스봉 카트하는 천하장살 소시지 노래하는 핑크 소시지 발전난 마널랭 화내는 로스팸 흑 안녕하세요 19대 대통 스팸키키키키 다음 야아 기분좋 안좋아 야 왁구 내밀지마 이 시뻤새끼가 다음 허허허 고치씨 방송에서 일베들이 많다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말티즈 하나 보내겠습니다 다음 흐흐흐 나는 노짱님이여 이제 그만 이러 다음 하지마세요 일베 이쯤 이 안된다 콜아 우왕 예 이집 네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벨이 울려가지고 경비실에서 배를 와가지고 택배 찾아가라고 흔들어라 여기 왜 이런게 땅냉꽝 잠깐만 여기 왜 이런게 땅냉꽝 흐흐흐흐흐흫 수대장 다음 흐흐흐흫 맛원드릴께요 다음 광고는 과연 아들 낯선 사람이 맛있는거 사준다하면 싫다고 해야돼 히히 내 엄마 두벅 얘야, 혹시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까? 싫은데 쉬바라? 아, 이새끼 너무 재미없다 너 상금 회수한다 야, 야, 랄프야 쟤 아까 나음 당한 여나 이런 거 했던 애 있잖아 그래서 상금 준다고 그랬잖아 쟤 상금 빼버려 아, 더럽게 재미없네 다음 자, 새로고침 한번 갈게요 음, 다음 아, 씨발, 몸무게 존나 내 스타일이야 씨발, 40cm이면 살집 조금 있고, 또 키 몇인데? 저, 163이에요 섹스 또 짜집기 했어 그렇지, 니네가 주작 아니면 날 그렇게 못하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짜집기, 짜집기 짜집기야 어, 딥페이크 같은 그런 거야 야, 요즘 저런 거 요즘 금방 만들어내 아니, 진짜야, 짜집기야 저거 어,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어 나는 맞는데, 짜집기야 저거 색 다음 오, 정말 멋지다 이야, 정말 멋져 꼭, 어디서든지 그 개인기를 해라 다음 예리야 왜 왕따 시키냐고 야, 예리야, 소궁합 좀 더 multiply 일단은 내가 신축할... 다음 흐으으으윽 휴양 씨이발 다음 여러분 여러분 떠나는 그대 얼굴이 혹시 울지는 않을까 나 먼저도 다음 뭐야 이게 다음 뭐하노 뭐하노 밥먹나 뭐하노 밥먹나 지금 바로 남순이 형 집으로 와라 가능하나 차비 준다 시원하게 줄게 차비 준다고 시원하게 오라고 올 수있나 밥먹었나 밥먹었나 밥 사줄테니까 바로올나 시원하게 들어와 시원하게 이때 소령이 웃겼는데 소령이 요즘 뭐해요 방송 잘하고 있어요 다음 가티형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신발언 고맙습니다 아주 잘됐다고 생각해요 장애인을 이용하다뇨 그래선 안되죠 이 BJ의 명예와 BJ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BJ들은 당연히 영구정지 당해야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야 오늘 정말 하고싶네 화장실가 안쪽 하면서 전화 좀 하자 야 필승아 필승아 야 오늘 이거야? 야 오늘 이거야? 다음 지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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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추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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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극히 다음 그때 갔어? 그 딴 것 다 다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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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 다음 아우 듣기 싫어 다음 안녕하세요 올리버 쌤입니다 우와 저.. 다음 라이프야 노면 사진 좀 지우라니까? 라이프야 노면 사진 좀 지우라니까? 형 지웠다고요 시발 새끼야 지웠다고요 2대1이라고요 새로고침 하라고요 지웠다고 돼지 새끼야 웃어? 어? 웃겨? 불법이 죄냐? 죄지 다음 야 이리로 바로 가라고 아이씨 뭐야 이거 다음 데스노트에 이름만 적으면 그대로 죽음이 실현된다 잘가라 놓자 즐겁 다음 응 팬티 벗고 다음 아 일베 그만하라고 적당히를 몰라 나 기분 좋으니까 그만하라고 헤헤헤헤 다음 자포지 똥구멍 뭐야 이거 코트 50년 후? 뭐라고? 뭐라고? 자포지 똥구멍 보여줘 뭐라는 거야 코트 50년 후 어떻게 엉로당 녹음이라고 미친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야 들어 진짜 너네 왜그래 너무 더럽잖아 라이프야 노무현전 사진 좀 지우라니까 지었다고요 돼지새끼야 2대1라고요 다음 저기요 저 아랫집 사라는데요 네 조용히 좀 하세요 공론화 당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컴퓨터예요 이렇게 공론 안 당하고 싶어서 다음 다음 아 요 예 아 다음 뺐 bater 코튼이 미래가 있는 삶이 뭔지 알아요? 뭐요? 노무현 야 이 나음당한 새끼 다음 잠깐만 윤태훈 간호사가 태어난 아기에게 야 이 나음당한 새끼야 나음당한 새끼래 아이고 정말 반사이적이네요 절취선 긋겠습니다 절취선 긋고 재밌는 분들 많긴 한데 일배가 너무 많아가지고 편집자분들이 고생하실 텐데 편집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중학교 때 뭐였는데 너 그때 너 다음 주어 빼고 300만원 물어주는게 나왔대 다음 비와 도끼냄새가 나길래 와봤다 그랬구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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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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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희 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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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좆 광우안이를 했을 때 다음 조 다음 형님 치킨 몇 마리 시키라고요? 내 말이 야 내 말이 내 말이 어? 맘놓고 쉴 곳이 그렇지 다음 닥쳐봐 파바루티 쟤 좀 올려봐 파바루티 아니 잠깐만 조금만 아니 니네 조용해라구 할만 좀 할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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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뭔 냄새가 다음 아임 티에리 앙리 오 앙리랑 비슷하다 티에리 앙리 본인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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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를 웃겨라 감사합니다